평균 한 달의 한 달이 더 낮은 달입니다. 세계의 물이 40% 정도의 10년에 더 낮아져서 이틀 10년에 더 낮아지면 제가 찾아온 이유는 아주 중대한 임무에 참여할 우주 생물학자가 필요해서입니다. 발해 기지입니다. 달에 착륙한 후 여러분들의 임무는 기지 안에 남아있는 중요 샘플을 회수하여 지구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발의 기지로 이동한다. 구조선 이미 출발했다고 해. 아직 시간이 있어. 우린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 우선 임무에 집중한다. 기지 내 상태의 전수조사는 필요합니다. 뭐가 있어요 지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나? 대장님, 전방에 생체 진도가 다가옵니다. 지금 바로 포업입니다. 뭐였을까? 이상한 점이 한두각지도 아니에요. 만약 정부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면요. 정말 이번 임무가 성공하길 바라시는 게 맞나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들 파워부 입고 기다리고 있어! 전화지 좀 보여요. 귀신이 계속 먹통입니다. 전화지 좀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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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